홈 성경 조은스케고 특별활동 파규어씨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파규어씨를 준비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장학금이 쌓입니다 장학금 도전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위로 끝 총만 거 나네요 현석씨는 마이어스 천원 저 왜 받았어요? 일단 신발 구비 너무 높아요 벼룩에 간을 빼고 와 오오오오 에이 지금 가지고 계신 10,000,000원 중에 을마를 거칠지 남자가 얘기가 아니라 오리나렸어요 1등은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100점! 오늘 돈스케 시즌3 마지막 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즌 78분이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스타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먼저 에릭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공공즈를 한번 모아보자고 처음으로 얘기했고 항상 언급해주는 조철러. 우리가 드림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오프닝하고 있는데... 소외들이 안 왔잖아요. 좀 죽었네요. 드림들... 그래서 돈스케일을 빛낸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신 몇 분을 모아서 대장동의 마무리를 함께 지으려고 합니다. 예! 죄송한데 지금 오프닝 중이라서 잠잠만 해.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돈스케일을 찾아주실지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그럼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대왕대로 서는데. 대왕대로. 대왕대로 서. 네. 이분들입니다. 박수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셰어즈. 안녕하세요. 티비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WIDER1. 안녕하세요. Xero FACE1입니다. 오케이. 이거 왜 어떻게 해? 아, 같아요. 오늘은 이제 특집답게 돈스케고 특별활동 4교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4교시? 네, 4교시란 됩니다. 모든 게임은 일단 개인전이에요. 오, 오, 오. 노 팀. 컴퓨티션. 고해, 고해. 경쟁이야? 야, 야, 경쟁이야.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장학금이 쌓입니다. 아, 장학교잖아요. 장학금을 가장 많이 모은 1등에게만 우승 상품은 바로 커피차입니다. 팀 이름으로 안 가요. 여기서 우승한 사람 개인 딱. 아, 그러니까 지훈이가 이기면 지훈이가 매튜님이 이기면 매튜. 매튜 딱. 바로 1교시로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아, 사인인데? 아, 뭐야? 뭐야? 뭐하나? 편집이잖아요. 아, 편집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기현 씨로 넘어갈까요? 동네 탑. 게임. 오케이. 아, 진짜 재밌다. 이기현 씨는 한 호흡 챌린지 촛불 끄기입니다. 와우. 미안해, 파수치님 하세요. 아니야. 이거 골과지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촛불이 꺼진 만큼 장학금을 드립니다. 오케이. 단, 촛불 두 줄 있지 않습니까? 다 꺼져야 됩니다. 오. 네, 이 선이 있습니다. 선이요. 네, 네. 넘지 않으면 모든 공수 환영입니다. 오케이. 소화기를 구해주셔서 또 소화기를 구해주셔서 또 소화기를 구해주셔서 아, 고마워요. 그건 또 안전상 이유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기통으로 순서를 정해볼 건데 혹시부터 이렇게 그냥 선선으로 해내네, 소대로? 그래서 이게 몰라요. 이게 첫 순서가 좋은 건지 나중에 좋은 건지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X. 아, 뭐야? X. 욕해도 되는 거였어요? 욕해도 되는 거였으면 했지. 저희 것이구나. 아, 저희 것도 몰랐어요. 신혜서 봐요. 아, 내 스타일이요? 오. 그럼 첫 번째 선수, Matthew C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도전 외치고 시작해 주세요. 모든 분들도 그래요. 네. 혹시 물 마셔도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까 물 마시는 거 봤는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오르신한 거 안 가는 게 도전. 오, 설마 진짜. 유진 씨 물 마시실 것 같은데? 진짜 설마.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스타일이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위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위로? 아? 끝. 끝.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뭐 한 거예요? 아니, 베팅 했잖아요. 물 마신 거죠? 물 마신 거예요? 시작 안 했잖아, 시작 안 했잖아. 네. 맥퓨스는 0원. 아, 네. 아, 네. 그 치우는 사람은 좀 이하였어요. 믿고 있었는데. 이리 와주세요. 예, 다음은 내 우리. 오케이, 우리 레이더. 오케이. 오, 야. 왜요, 왜요,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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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 안 넘으면. 차지가 왜 이러면 왜 이러면 왜 이러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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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확인할 거예요. 불긴 불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전했어요? 하나, 둘, 셋. 도전. 오케이. 하나, 둘, 셋. 잠깐만, 꺼진 듯 했는데 안 꺼졌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멋있어. 그러면 우리 현석이 형이 8,000원. 8,000원. 오, 아, 이렇게구나. 예, 예, 예. 오. 컴온, 형, 형. 컴온. 예. 그러면 우리 우린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 제가 붙일게요. 아, 이게 약간 살짝 그게 있네. 미안하시네, 이게. 아, 그만큼 본인이 하고 이제. 네, 본인이 하는 걸로. 넷츠. 넷츠. 아, 넷츠가. 넷츠 씨 처음 봐요. 아, 그래, 이런 캐릭터. 아니, 솔직히 프랑스에서 되게 막 프랑스 하시고 하시길래 진짜 멋있었거든요. 아니, 같은 속시라서 기대가 많았는데. 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좋아요. 이렇게 더 필요해. 제가 반전 이미지를 좀 몰랐어. 자, 민 씨. 한 번. 그럼 또 야무지게 챙겨가야 되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도전 한 번 하시고요. 도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오, 오. 잠깐만, 이건 어떤 길이죠? 이건 처음 본 길인데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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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와, 이 생각을 어떻게. 야,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자, 53,000원이에요. 아, 미안해. 자, 맞아요. 53,000원. 야, 너 나 계산 빠르다. 아니, 아니, 저는 또 이렇게. 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야, 그게 방법으로 생각해. 방법으로 생각해. 방법으로 생각해. 그런데 요신이. 유신이. 유신이 부담스러워. 유신이 부담스러워. 오케이. 상황이 아니라 저 소화기 써도 돼서. 아, 저 그런데 방금 룰이 하나 추가됐어요. 뭐야, 뭐야. 왜 저부터 해요? 잠깐만요. 개개인이 어떤 특허라고 보면 돼요. 자작권. 그러니까 방금 한빈 특허. 이거 다시 못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석 특허. 이거 못 써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매튜 특허 있었나요? No. 매튜 특허. 매튜 bring. 매튜 특허. 아직 안 한 거 아니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한 거 아니었나? 3, 4, 5, 6, 6, 6. 그럼 어떻게 이걸 할까요? 정정당당하게. 진짜로? 오리지널로. 진짜로? 진짜로? 자, 도전 한번 해 주시고. 도전. 갑니다. 신규 씨 갑니다. 오케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아, 내 자신이 보이는데. 야, 블루 나를 조져버리겠다고 생각하고 해. 알겠습니다. 도전. 네. 오! 우와! 아, 잠깐만! 이게 하나가 안 꺼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방법 하나도 안 쓰고 원래대로 했는데 4만원 초에 나온다고요? 저도 이거 특허니까 그냥 못 볼게 해 주세요. 저도 이거 특허 그럼 게임 끝나는 건데 특허 갈게요? 네, 특허 갈게요. 다른 걸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지금 조금 심각한 표정인 우리 요시 씨.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법의 그... 우리 특허! 야, 선호국! 그냥 난 그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마법을 쓴다. 죽을 사! 자, 갑니다. 요시아, 이거까지 이제 인정. 그럼 인정. 도전! 바람 천! 불구성, 불구!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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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았어! 마법 써도 돼요? 2만 3천 원! 너 썼잖아, 마법 이미. 마법 썼잖아. 마법 썼잖아. 네, 너 썼잖아. 2만 3천 원. 근데 이게 분해인데 네. 다른 방법으로 물어봐도 돼요? 아! 다른 방법으로 물어봐도 돼요?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드리리리리리리. 선 넘어요. 하하하하. 야, 그게 확실하네. 이 코가 은근히 높기 때문에 코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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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실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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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짜 눈치 없다. 나이스.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진짜 눈치 챙겼다, 너희. 너희 재배우 팬분들한테 혼난다고 가야지. 너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다. 너 장 많이 받을 거야.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일단 뭐 뒤로 서주시죠. 네, 네, 네.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진 씨, 2만 3천 원. 요진 씨, 2만 3천 원. 시훈 씨, 4만 3천 원. 한빈 씨, 5만 3천 원. 5만 3천 원. 편석 씨, 8천 원. 저 아까 0의 위치라는 거 빼주세요. 편집해주세요. 뭐 0의 위치 뭐 이러더니 뭐. 뭐 뭐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런 거 하더니 뭐. 그리고 차라리 저도 매튜 씨랑 같이 0원에서 시작할게요. 같이. 0입니다, 0. 그리고. 같이 할게요. 처음에 어마어마한 방법을 쓰겠다던. 수둔. 수둔. 수둔 매튜는 0원입니다. 0원입니다. 아. 네.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네. 아, 한 번 더. 너무 아쉬우니까. 오케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본인이 도대체 뭐 하려고 했었는지. 아. 인정, 인정, 인정. 네. 아, 이걸로 되면 들어가요. 이걸로 되면은. 혹시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볼게요. 오케이.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오케이, 오케이. 매튜. 매튜. 진짜 추운 사람 진짜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 나 맞을 것 같은데. 나 맞을 것 같은데. 우선했어요. 죄송합니다. 와. 슈툰. 이렇게 삼키면 진짜 코미디언이 되잖아요. 야, 웃기시마, 웃기시마. 웃기시마. 야.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모르고 삼키면 진짜 코미디언이 되잖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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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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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여기 돈이 없어요. 천하시면 안 돼요. 천하시면 안 돼요.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 여러분, 방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와. 이걸 보여주려고 했구나. 좋아, 좋아. 예, 예, 예. 아, 잠깐만. 어? 어? 어디서 좋은 향이 안 나요? 응. 아,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긴 했어요. 어? 아, 여기서 나는 거네. 아, 이거? 아, 이거? 여기서 그 꽃집 향이 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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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기 가득한 약간 찐 그 생활향이 있잖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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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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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오, 그렇게 나는 것 같은 크겁네. 그거는 약간 스컬한 냄새로 할까요? 아, 스컬 스컬. 아, 이색적인 거. 미국cedented 아니고, 미국. 암 한번이야? 향이 무게감이 있네. 어? 진짜 오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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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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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 tenían. 인정. 나는 그런 무거운데 되게 진짜 괜찮은, 괜찮은 음악이. 개담스럽지 않으면. 아, 뭔지 알지. 오, 오,ydi. 오, 이게 진짜 용량이 커서 너무 오래 스의 것 같아요. 어, 오. 어, 오. 고급스러워가지고 선물하기 딱인 느낌인데 식물성이라서 더 맘에 드는 것 같은데 식물성이라서 더 맘에 드는 것 같은데 꽃창이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좀 조향을 좀 맡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내서 또 2교시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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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린 메튜씨 조금만 더 맡고 와봐요 네 메튜가 조금만 더 맡았다가 와요 더 힘내야 되니까 진짜 맛있는 거 사먹고 와요 진짜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모두 갈까요? 네 하나 조금만 맡고 와요 네 오케이 오케이 2교시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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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 TPL 찍으니까 좋네 메튜 마무리 정리하고 와 진짜 처음 봐 진짜 내 스타일이야 와 음 진짜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딩동댕동 딩동댕동 2교시는 바로 빗자루 하키입니다 다 써주세요 빗자루 하키 이번에는 3 대 3 팀전이에요 오케이 전반 3분 후반 3분 이긴 팀 각자에게는 장학금 3만 원 오 저희 소파 찍어요? 왜 놀이 스펙이 있죠? 야 놀이 스펙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이 뭐 뭐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태조 점수가 있습니다 아 태조 점수는 저의 온전히 저의 마음대로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아 좋았어요 네 이런 거 너무 괜찮아요 네 네 네 더 열심히 하죠 태조 점수 들어와요 아 이런 거 너무 괜찮아요 네 네 네 저희 정식에는 뇌물을 너무 심하면 태조 점수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팀이 있습니다 네 조나단 팀 대 조나숙 팀 일단은 네 네 첫번째 자 자 지윤이 아 근데 팀을 진짜 잘 골라야 됩니다 아 요심 안 했는데 나 아 우리 우리 마인드 마인드 이쪽이 조나숙 팀 이쪽이 조나단 팀 바로 교체해주세요 바로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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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이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었다 조끼를 입어주시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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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 대표 한 분 한 분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해주시겠습니다 한빈 씨가 가위바위보로 아 제가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유진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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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멋있다 오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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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오오 엑템 엑템 액템 좋아 어 오케이 그 사람의 클럽 팀 예정아 worms 강화 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가시죠 엔석! 자가시죠! 유니 씨 죄송해요! 유니 씨 죄송해요! 재수 형이 왜 이렇게 많이 는데요? 멘트씨! 유니 씨 죄송해요! 정답! 쪼났어? 바로 싸웠어 야 이거 어렵다 초라수 팀 렛츠고 유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수비가 튼튼합니다 수비가 세월이 뭐야 나 돈이 없어 나한테 할게 마이너스 동작은 안돼 마이너스 동작은 안돼 아니 못 넣었어 심지어 수 밖에 아니야 마이너스 동작인데 그러다가 마이너스 이거 돈 막아야 해요 근데 안들어갔어 렛츠씨 마이너스 천원 5원이에요? 솔직히 그냥 왜 이렇게 잘하나 이건 만원이잖아요 아니 아니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2천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천원 일단 전반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조나단 팀 1점 조나수 팀 0점 좋습니다 이제 후반전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진영을 바꾸겠습니다 네 2천원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2천원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사실 그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 지금 오오오오 아 방금 네 120 잠깐만 또 빽쳐 또 빽쳐 또 빽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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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안 쉬어요 아 진짜 숨 안 쉬어요 아 진짜 안 쉬어요 아 진짜 안 쉬어요 자 자 깨울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 야 너 넘어가면 야 너 넘어가면 아 네 나가리씨 선배님 아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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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원의 어 유진의 컷 우와 유진의 단독 돌파에 이어 너무 잘해 지금 공허하나요? 유진의 슈트! 대박이다 1대1 공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연기 연기 손이 지면 안 돼요 손이 지면 안 돼요 이거 훈이 있는 날 가까이서 봤거든요 이거 분명히 침대 축구입니다 내일만 해도 이렇게도 안 해요 진짜 현석 씨는 마니스터나 저 왜 받았어요? 일단 신발 구비 너무 높아요 자 느꼈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오케이 갑니다 주팅 한 번 내요 오케이 주팅 한 번 내요 1대1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결판은 저희가 승부차기가 아니고 승부치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셔서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일단은 누가 먼저 하시나요? 승미투 저요? 매튜 씨 스토리 폼드 바름이야 오케이 오케이 매튜 씨 좋아! 광고를 칠 라면 매튜 아 진짜 너무 좋아 방법은 많은데 네 점수가 안 돼요 근데 노력했으니까 촤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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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미투 들어가세요 오케이 요시 요시 있네요 요시 요시 렛츠고 요시 요시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오 너무 정확했는데 자 유진아 골대를 맞았어요 자 우리 에이스 자 에이스 있어 드립 올레도 직접 골을 하나 넣었던 우리 에이스 오오 뭐야 뭐야 오오 오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다리를 세 개 쓰겠다는 거죠 오케이 갑니다 렛츠고 된다 된다 세럼은 생각하고 있을게요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넣으면 승부가 끝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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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네? 이거 뭐지? 어? 뭔지 알아 이게 뭐죠? 아 컬링을 하겠다 아 컬링 1인당 3만원이 컬링 자 한빈 렛츠고 영미 렛츠고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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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무졌습니다 야무졌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1대 0 아 와 내가 은바페 느낌인지 알겠다 아 현석 형님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습니다 이 팀의 운명 한 번으로 모든 팀 개개인에게 우리 3만원이면 그리고 우리 매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방이 고래에 걸려있습니다 제발 마이언스 통장 없어줄게요 오케이 가자 마이언스 통장 없어질지 eş walks okay 현석 lettingAng 이렇게 해서 최종 빗자루 합기 진짜 못 참아 나 기대해 게임 끝났을 거 쉬열했던 게임 최종적으로 이긴 팀은 조나한 팀입니다 조나한 팀입니다 일단은 3만 원을 개개인이 얻게 됐지만 게임 중간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여러 장면들로 인해서 감전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석 3천 원 마이너스 3,000원입니다. 매튜 마이너스 2,000원. 유진 마이너스 1,000원. 한빈 마이너스 1,000원. 시훈 마이너스 1,000원. 나라 형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니 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앤슬이 무서운 거지.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만드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내일 없는 매튜. 대신 지출되나요? 대신 갚는 거 되나요? 대신 가능해요? 네, 대신 가능해요. 너무 했어. 어차피 지금 3만원 저쪽 가면 우리 승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모습. 불금 딱 깔리고 딱 이렇게. 너무 노림수인데, 진짜. 지금 커피차가 약간 조금 눈에 보이죠? 약간 원두의 향기가 나오는 거. 나요, 나요. 원두의 향기가 계속 날지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을 줘요. 혼자요. 3교시는 초성 노래 제목 마치기입니다. 와우. 초성 내로리 제목 맞추기인데요. 방석을 끌고 앞으로 오셔서 가수, 제목, 그리고 포인트 안무까지 완벽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한빈 씨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1등이니까요. 아, 진짜 멋있다. 예상치 다 됐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순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웃사이드가 조금 방해권이 덜 있으니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매튜가. 오케이. 가장 가운데 앉는 걸로. 아, 진짜 예능 잘해. 그래도 좀 약간 마음이 쓰이니까. 여기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와, 대인 배달? 아, 예. 그냥 바로바로 갑시다. 아, 바로바로요? 바로바로바로바로. 좋은데? 감사합니다, 형. 첫 번째 문제는 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 원. 시작부터 만 원? 세다. 사실 한빈 씨에게 만 원은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매튜 씨에게는 지금 1억입니다. 네. 자. 아, 아, 아. 아, 아. 유진 씨. 유진 씨 멈추죠. 유진 씨 멈추죠. 누가 먼저 해, 누가 먼저 해. 아, 오케이. 유현승이 한 번 잡았습니다. 엔시티 선배님의 백의진. 땡. 다음 누구? 엔시티 유 선배님의 백의진. 오케이. 음악. 큐. 워크. 으아악. 아우. 오우 Pos. 네네. MIKE. 네네. alen. 너와 다. 야, 완벽해구만. 시 Companies. 와, list ofласти 유. 3만 원. 와. 문제. четы. 어, 뭔가. 어어,laration의 theCUBE! disc지. 직진이야, 직진! 오! 직진! 오케이!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달려왔잖아! 주워 먹으러 왔는데 뭐? 아무것도 못할 수 있네? 영어에요. 아! 오, 유진 씨. 어? 라이즈 갤러 기타. 오! 음악!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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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조금 아쉬운 건 우리 매튜가 제일 먼저 왔는데 뭘 해야 하죠?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뭘 해야 하죠? 제시 선배님의 줌! 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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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바라십시오! 야, 진짜 큰 사세야, 이거! 대박! 더 크게! 대박! 그렇다! 일단 현석 씨, 마이너스 차단입니다. 아니, 벼룩이 단을 뺏으라고요. 에이 스파 선배님의 블랙맘바. 그러면 안 되지. 오! 귀여워. 선미, 수미. 선미 선배님이요? 소미 선배님의 패스 볼드. 드디어 세 번째 게임만의 플러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농장 탈출 축하해요! 오! 다음 문제도 5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우와. 제가 맞춰야겠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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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제목을. 오케이. 기억이 안 나. 르세라핀 선배님의. 후배님이요, 우리. 선배님 아니죠? 르세라핀. 르세라핀, 입은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안에. 우와. 우와, 이걸 안 봐? 오!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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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업이 좀 아쉬운데. 저 이거 많은 게 진짜 없어요, 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7만 원짜리 문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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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저의 음. 어? 어? 아이고.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네.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땡! 아! 카이선맨의 음. 음악! 큐! 큐!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알겠는데. 아니, 알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알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최애 노래예요, 트레이저. 아니, 본인 노래. 본인 노래 제외하고요. 아, 제외요? 왜냐면, 이게 본인 노래 하면 다 맞추지. 본인 노래가 없어야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볼론도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아니, 카이선 선배님은 인정이지. 인정이긴 해요. 카이선 선배님은 인정. 음악! 가자! 이게 춤도 한 춤이구나. 가! 아,歌 stamina pugnat. 예!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아, 잘한다. 이번 문제 또한 7만 원이 걸렸으심. 뭐였네? 경우어예요. 경우어예요? 네, 지금. 뒤에 Dinge. 종으로 켜요. 근데 나 치워 stan 1 pocast. 오케이. 추워먹게. NCT DREAM 선배님의 ISTJ. 뮤직, 큐! 춤을... 일단 해봐요! 아, 몰라. 몰라. S입니다. 멋있다. NCT DREAM 선배님의 ISTJ. 렛츠고! 얘네 챌린지 찍었어. 맞아, 찍었네. 원, 투, 쓰리, 오케이. 아, 하아. 괜찮아, 뭐! 오케이. 뮤직, 선배님의 ISTJ. 맞죠? 아, 뭐야, 저건 또. 무섭슨 선배님의 파이팅 해야지. 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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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화이팅 헤어징! 헤이, 화이팅 헤어징! 아, 지금 3교시. 어, 현재. 아, 아쉽지만. 현석 2,000원. 어, 메튜씨가 7만원? 오! 아, 요시. 12만 3,000원. 그 다음에 우리 유효진. 17만 2,000원. 와! 그리고 지훈. 한빈. 19만 2,000원. 와! 공동 1등입니다. 형! 라이벌이다. 이 도대인. 아, 메튜씨, 근데 아까 현석 씨가 빌려줬지 않습니까? 아, 그런구나. 저는 멋있는 꼴등 할게요, 그냥. 멋있는 꼴등. 저 이겼다가. 아, 아. 맛있는 거 자, 사. 아! 저는 동생이야. 맛있는 거 사라고 형에게. 감사합니다. 야, 형님, 형님의. 수기 형님! 수기 형님. 자, 이제 진짜 메인. 4교시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동스케고 특화의 4교시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번 4교시는 모래방 점수 대결입니다. 모래방 점수 대결. 사실 아까랑 되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멋있어요, 지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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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아, 아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자, 일단 자신의 목표 점수와 베팅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면 베팅한 금액의 2배를. 목표 점수와 일치하면 베팅 금액의 무려 10배를 드립니다. 와우! 음아음아한 거죠.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또 좋은 게 아닌 거죠. 아니죠. 머릿싸움이네요. 그렇죠? 머릿싸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낮은 점수로 하자니. 커피차를 위해서라면? 뭐? 0점도 뭐. 괜찮습니다. 일단 현재 1등 지훈 씨와 한빈 씨가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마가오. 와우. 사실 한빈 씨랑 상의를 이미 했어요. 어떻게 정하셨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작이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릴 제로 베이스원의 대명사 한유진입니다. 와우! 한유진! 부담스럽겠죠? 아니 사실 2등. 그럼 두 번째는 누구죠? 또 요시 씨가 유진 씨. 부담스럽겠다 하셔서 또 공교롭게 2등이셨거든요. 와우! 그 다음을 이어서 3등을 제가. 안정적이네. 네 번째는 매튜 씨. 매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만 지훈은 계속 본인을 맨 뒤로 알기만 두네요. 저부터는 약간 예외카드 쪽이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튜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지훈이. 네 이제 제가 다섯 번째.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피날레죠. 피날레. 피날레. 피날레야.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전자 유진. 자리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렛츠고! 긴장된 게 좀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냥 점수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89점. 지금 가지고 계신 172,000원 중에 얼마를 거실지. 172,000원 중에 17만 원. 네 맞습니다. 삐져 주시ingen. 사이버 도전자 zero. irt0 amber? 음악 켜! Let's go! 어이, 내 게임이 있어, 내 게임이 있어. 야, 뭐 불까지, 조명까지 다 있네? 유진아, 너가 더 이뻐! 유진이가 부릅니다. 누난 너무 예뻐. 누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 and I think I'm gonna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돌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내 맘을 할걸 할까봐!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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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크 베이크 베이크 오게 오 오 85점이 나왔습니다! 어 잠깐만. 다 잃었다. 그러면은 유진이가 17만 2천원에서 17만 원을 잃고 2천 원이 됐어요.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아 눈안 너무 예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었다! 잘했다! 예뻤다! 자 이어서 손떨고 있는 우리 요시! 예상한 점수가 있나요? 86점. 아까 보고 좀 쫄아가지고. 얼마를 거실 건가요? 저는 힙합이기 때문에 전학 배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하실 거죠? 비건 님의 비밀번호 486. 비밀번호 486. 음악! 큐! 렛츠고! 비번 틀렸어! 저 랩이에요. 와우! 내 이름은 요시! 오! 오! 386! 요시가 부릅니다! 386! 렛츠고!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오! 흔하게 너린 연애 지식은 바보 같잖아. 이디언 이디언! 나는 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너한테는 달라. 렛츠고!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늦고. 여섯 번의 키스를 놓아. 네 맘을 여는. 내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진심으로 널 아는 나만이 너를 가질 수 있도록. I'm your secret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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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점수가 과연 점수는? 고생할 때! 잘했어! 아! 지금보다 더 잘 나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It's gonna be alright입니다. 발음 좋아 좋아. 발이 들어오십시오. 시원합니다. 오! 다음 분! 한빈 씨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금 나온 요시이 형의 점수에서 2점을 올린 95점입니다. 95점. 와 이거 만약에 되잖아요. 자존심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근데 이걸 잃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빈터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문 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걸 거예요? 올인하겠습니다. 와! 다들 왜 이렇게 나는 그럼 만 원만 걸어야겠다. 아이고! 어떤 곡으로 하실 거죠? 제가 선곡하는 곡은 데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 와! 열 배가 될 수 있게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음악!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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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돈이 많아 한빈! 한빈이가 부릅니다. 데이식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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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내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EIA, E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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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RE의 페이지 기상 пу단 입니다! 기상 пу단 이게 심지어? 아, 진짜 아깝다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비트코인 아니야? 야 진짜! 와 조금 더 자신을 얻어도 됐었어! 조금 더 밀어붙어도 됐었다고! 하나 절지! 박자 하나만 절지 그냥! 커피차는 제 꺼네요 그럼? 아 네x2 명성은 얻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금방점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유력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유력 후보 제가 봤을 때는 유진 씨와 현석 씨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2등이에요 다음은 우리 4번 매튜 아 예스 매튜 가보겠습니다 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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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튜의 전 대산인가요? 네 얼마예요? 5만 1천 원 5만 1천 원 어디서 났어요? 제가 그 첫 미션에 정리를 조금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아 네x2 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열심히 살고 있다 만약에 10배가 된다면 제가 1천 원 가져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는 점수가 있을까요? 음... 96! 와... 그러면 얼마를 걸 거예요? 5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매튜 씨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0원 되면 저 1천 원인가 이거거든요? 아... 진짜 제가 커피차 가져갑니다 진짜 지훈 씨가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근데 사실 저는 돈 없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아... 돈 없는 생활 익숙해졌다? 네 아 좋습니다 슬퍼 합니까 본인이 부를 곡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우리 엄청 잘생긴 선배님 정국 선배님 세븐 노래를 부리겠어요 예예예예예 세 번 세븐 세븐 싱 싱 Theiel 겨울에 걸어 희귀한 마음이 그래 내가 너를 알게 알게 될게 내 손을 쇼핑하고 너의 절에 맞춰 너의 절에 맞춰 너의 질을 한 번 더 너의 절에 맞춰 너의 눈을 뵙고 나의 눈을 들은 날 내가 너의 절에 맞춰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 you right 7 days a week 과연 몇 점이나 할까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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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뭐야? 100점! 어? 빵빵이네? 우와! 기계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와! 예상치 못해 아니 어떻게 다 1점 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잘 불렀어 근데 잘 불렀어요 수게임을 보여줬어 와우! 아쉽네 그래도 잘 불렀습니까?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현석씨가 2등이 되었습니다 우와! 판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1등, 2등, 3등! 0! 아! 아! 자! 0 Base 1 나도 지윤씨는 어쨌든 이제부터 예능을 하실 거라고 예능을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상 점수 얘기해주세요 한 70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이 70점에 얼마를 거실 거예요? 멋있으면 올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윤이 형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난다 걸어오! 네 걸어오! 네 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이에요 그러면 어떤 곡으로 19만 천 원을 거셨는지 저는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빼지 않습니다 음악 가시죠 추세! Let's go 가자 진짜 웃기네요 야 진짜 웃기네 그가 생각하는 세계는 진짜 웃기지시네요 어떤 세계일지 지윤이가 생각하는 세계 Let's go 전해주고 싶은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즐기는 마음 너를 향하는 눈빛은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단 저 이쁜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리는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애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까지입니다 과연 점수는 7점이 나왔을까요? 파티팀 7점! 파티팀 7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틀렸어 19만 천원의 사나이 돈 높아야 돼 와 이거 배짱인데 진짜 견용을 해버렸습니다 저 시즌4에도 불러주실 거죠? 시즌4 너무 가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럼 자연스럽게 1등은 헌석 씨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야 갑자기 후회되긴 하네요 네네네 일단 들어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편집해달라고 했던 영엠 위치 다시 살려주세요 자 영엠 위치 다시 보완합니다 22,000원이잖아요 네 박지우만 이길게요 자 2만원만 걸겠습니다 2만원만 걸겠다 2만원만 걸겠다 2만원만 걸겠다 예상 점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90... 아 90... 97점 갈게요 그러면 부르실 노래 어떤거죠? 하하 선배님과 스쿨 선배님의 스쿨 선배님의 스쿨 선배님의 부산 바칸스입니다 아 부산 바칸스 권투림입니다 갑시다 음악 큐 와우 렛츠고 오늘 밤에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이제 고민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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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모두 수행할게 오늘 밤 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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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르르르 Everybody come to A&D Oh Everybody come to 광안리 Oh Everybody come to 동백성 Oh 부산 신원 Everybody come to 나버동 Oh Everybody come to 광안리 시작 시작 Oh we rockin' with the Agassé Oh we rock, oh we rock Yeah 부산 박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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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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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rock, oh we rock 부산 박 Gassé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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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아 힘들어 얼마 몇 점이 나왔을까요? 보이시죠? 두 배예요! 두 배예요 오 여러분 2천 원 시작했고 2만 원 추가됐어요 2만 2천 원 그리고 두 배 Let's get it 2등이었던 제가 1등을 했습니다 Let's get it 세상에 2등도 중요합니다 2등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등부터 출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때 진짜 얼떨결하게 1등이 돼서 지금 민망해요 사실은 하지만 언제 또 1등 해보겠어요 제대로 주의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 오랜만에 해보거든요 1등 오랜만에 해봐서 너무 기분 좋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상품을 원래 12월 저희 콘서트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11월만 가능하다고 해서 와 진짜 홍보까지 완벽했는데 12월 언제 콘서트가 있던데? 15 15, 16, 17 케이스 포돔에서 잠시 케이스 포돔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재배원님들이 11월에 컴백하신다고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 그래서 컴백하실 때 제 이름을 걸고 응원의 메시지를 또 부럽다 부럽다 와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에서? MCN 촬영할 때 어 뭐 MCN 촬영할 때라든지 어때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아이보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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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다 우리 유진 출연소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동시계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아쉽게도 2,000원으로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무척 아쉽네요 시즌4에도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1등을 하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놀았고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난 97점에 이해가 안 됐어 95점 나왔어야 돼 형 제 마음속에 100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최실 선배님이랑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조합 시즌4에 도착할게요 한 번 더 네 부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샤드아웃 투 현석 예 준비 준비 뭐하니 공 어 그러면 마이너스 그럼 형석이 살려주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웃음 순메추 오케이 오늘 프로댄스 동스타K 되게 사랑하고요 긴장했네 긴장했네 왜 긴장해? 왜 긴장해? 그 재배원분들이랑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인정 그 뵈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4에서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잘 달렸던 완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19만 2천원의 사나이 MVP 19만 2천원의 사나이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19만 2천원 이상의 재미를 얻어갔다고 합니다 맨췄 деле가 어떻게 해 저의 열정은 전혀 아깝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다 가고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또 장식할 수 있어서 민 Jordan 트레저 선배님들과 우리 Nothany 형과 재밌게 놀다 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한 번 주황해서 오케이 자 동댄스 타케인 시즌3 여기서 막을 내리면서 여러분들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스타 게임! 제목이 있어요! 아가리야! 아가리야! 네! 시즌! 불러오세요! 시즌 4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즌 4 시작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오면 멋있는 거 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세요. 멋있는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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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나고 기뻔기 업듬! 넌 필리 관리 의미 있나 싶어. 딱 한 사람 너보라고 올 거대요. 한 이 고개 서면 우주먼지 같은 거 계집이 없이 떠도는 내 맘 너와 내 걸인 얼마나 줄었을까 동네스타K 마지막 스페셜 편에서 저희 현석 선배님이 저희 커피차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컴백 시기가 또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따뜻하게 추운 날에 잘 마셨고. 나다 형 얼굴도 지금 보고 너무 힘이 냅니다. 저희의 미니 2집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는 트레저 선배님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동네스타K도 많이 많이 챙겨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녹화를 또 가야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스타K 감사합니다. 동네스타K 동네스타K 동네스타K